나를 알게 되어서 여전히 위로가 되는지 당신이 뭐든 질문들 해 그렇다고 대답해 주려면 그것만으로 깨덕이게 되는 나의 삶이란 아우 충분히 의미 있지요 내 맘에 아무 의문이 없어 난 이렇게 흘러가요 어디에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겠죠 가능하게 난 믿어요 멋져 그니 모든 질문들 해 그렇다고 대답해 준다면 그것만으로 깨덕이게 되는 나의 삶이란 아우 모르겠죠 어쩌나 바라던 결말인지 내 맘에 아무 의문이 없어 난 이 다음으로 가요 툭툭 살다 보면은 더 만나게 될까 해요 그러리라고 믿어요 이 밤에 아무 미련이 없어 난 깊은 잠을 들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 들려줄 날 오겠지요 들어줄거지요 저에게 싸움을 줄 수 있죠 날아가 구조했죠 날아가 구조했지요 날아가 구조했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